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두 팀 모두에게 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웨스트엠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면서 1대1 무승부가 됐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무승부,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팀 모두에게 좀 아쉬운 무승부인데 오늘 경기에서 아쉬웠던 포인트 중 하나는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아쉽지만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내에서 발휘되는 영향력 자체가 오늘 경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게 오늘 경기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기록을 봐도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선발 명단으로 나온 선수들 중에 가장 패스 횟수가 적은 선수입니다. 심지어 쿨루셉스키는 76분에 교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보다 패스 횟수가 적어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경기의 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페리시치와 함께 뛰기 시작했잖아요. 페리시치가 한 3라운드부터 울버헴튼 전부터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의 전략이 페리시치를 왼쪽 측면 공격수처럼 쓰고 공격할 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러한 전술 변화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아직 그 전술 변화에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웨스트엠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내리고 5, 4, 1회 전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웨스트엠도 자신들의 홈이지만 수비할 때는 확실하게 수비를 하자라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린 상황이 많았는데 이때 토트넘이 3톱,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그리고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에메르송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전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의 위치가 지난 시즌에 측면으로 나와서 손흥민과 세세뇽, 혹은 손흥민과 레길론 이 2명의 선수가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에메르송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페리시치가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중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페리시치가 왼쪽, 중앙에 케인과 손흥민이 배치되는 전형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측면 지역에서 페리시치가 볼을 받고 페리시치의 크로스 능력,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워낙에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중앙에 배치시켜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극대화시키자. 그러면서 손흥민과 케인이 중앙에 배치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이러한 전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중앙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케인이 측면으로 나올 때도 많아요. 케인이 측면으로 나오거나 케인이 볼을 받으러 후방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때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최전방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왼쪽에 페리시치가 배치되는 전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콘테 감독이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주는 전략 중 하나가 페리시치가 왼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 선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왼쪽에 페리시치,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중앙에 손흥민 이러한 전형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측면에 있다가 공간이 발생하면 중앙으로 침투하는 그러한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애초부터 중앙에 배치되다 보니까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둘러싸였을 때 버텨주면서 상대 수비를 등지고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 이런 것들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닐 뿐더러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에서 볼을 경합하는 플레이도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자체가 오늘 경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 중앙에서 플레이하면서 케인보다도 중앙에 케인이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을 때 오히려 손흥민이 중앙에 배치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요. 지금 측면에서 이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는데 이때 손흥민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박스 주변에서 혹은 박스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서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동선 자체가 원래 측면에서만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자체가 원래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 잘하는 이유는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의 뒤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침투 플레이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부터 손흥민 선수가 그냥 중앙에 배치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역할 이러한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좀 어색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역습을 하는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인데 이때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요. 여기서 뛰어나가는 페리시치에게 케인이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동선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케인이 내려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올라간다. 이 메커니즘은 토트넘이 계속해서 사용했던 공격 방식이거든요. 케인이 수비수 끌고 내려오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침투한다. 이게 이제 원래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긴 한데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페리시치가 측면, 손흥민이 중앙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측면에 배치되면 손흥민이 측면 수비수와 대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인이 수비수를 끌고 내려오면 손흥민이 측면 수비수와 경쟁을 하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중앙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피드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잘 발휘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 나왔던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중앙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 더군다나 웨스트엠이 3백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이 내려가도 수비수 한 명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손흥민을 마크하는 선수, 손흥민과 대결하는 선수는 상대의 중앙 수비수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중앙 수비수와 대치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중앙 수비수에 등을 지고 볼을 받는 플레이 혹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상대 중앙 수비수와 대결해서 이 박스 안에서의 경합 상황을 승리로 가져가는 그러한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오히려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수비라인에게 패스 그리고 수비라인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니까 전방에서는 케인이 뛰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후방에서 좋은 패스가 들어오면서 케인이 좋은 찬스를 잡는 장면이긴 했는데 이러한 플레이 자체가 왜 나오냐면 손흥민과 케인이 두 선수가 투톱처럼 배치가 돼 있으니까 케인이 내려오거나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케인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분담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도 있고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손흥민이나 케인이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플레이보다 손흥민을 조금 더 활용을 하려면 측면에 배치시켜서 케인이 수비수를 끌고 나올 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패턴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 경기 노팅헌 포레스트 전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찬스를 잡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애초에 손흥민이 중앙에 있으니까 아예 찬스조차 잡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케인이 볼을 잡을 때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볼을 받아서 1대1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의 장점을 잘 살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거의 1대1 찬스를 잡을 뻔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페르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요. 손흥민이 이미 중앙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중앙에서 뛰기 시작하면 사실 상대 수비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앙에서 상대의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플레이하고 여기서 중앙에서 측면으로 달려나가거나 중앙에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이제 페르시치의 패스가 매우 좋아서 이 장면에서는 좋은 찬스가 나오는데 아까 그 노팅헌 포레스트와의 경기의 장면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중앙 배치를 조금 더 갈고 닦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토트넘은 페르시치를 측면에 두는 효과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페르시치가 측면에서 매우 잘해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페르시치가 측면에 배치됐을 때 크로스를 너무나 잘 올려줘요. 그래서 페르시치를 올려서 측면 공격수로 활용하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페르시치가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따돌린 이후에 크로스.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케인의 제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치를 측면에 두는 효과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매한 건 뭐냐면 페르시치를 측면 공격수처럼 쓰니까 손흥민을 조금 중앙으로 배치시켜야 된다는 이 애매한 상황들.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치,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4명의 공격 라인을 쓴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페르시치가 측면에서 잘해주긴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해야 되니까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페르시치의 효과가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페르시치가 기본적으로는 토트넘 내에서 볼을 가장 잘 다루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치가 이 후방 빌드업에 지금 토트넘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에서 페르시치가 볼을 받을 때는 상대의 압박을 아주 잘 풀어내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페르시치가 압박을 받는데 당황하지 않고 3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페르시치가 너무나 여유롭게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여기서 웨스트엠의 압박을 풀어나오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순간적으로 페르시치의 패스가 케인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상대 수비량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케인이 좋은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넣어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상황이 나왔어요. 왼쪽에서 탈압박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나는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치가 있다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나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에 더해서 페르시치가 기본적으로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다 보니까 페르시치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아주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치가 있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페르시치와 손흥민의 이 조합이 아직까지 안 맞는 부분은 콘테 감독이 측면에서 페르시치를 측면 공격수처럼 쓰면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배치시키는 이러한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토트넘에게 적합하지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역할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좀 아쉽죠. 이 콘테 감독이 앞으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